철웅스님 설법 어리석음과 우둔함이 화합하여 여러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물질적 변화를 일으키고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면 거짓된 기다림과 더러움이 화합하여 기대와 의존의 생각이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 현상이나 물질적 변화 없이도 다양한 형태가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설법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월색 화운백하고 흰 달은 구름을 화해서 그리고 송송대로 향이라 솔바람 소리는 이슬을 머금고 향기롭다 좋구나 이 참된 소신 퇴부 자세관 하라 머리를 돌려서 자세히 살펴보는 그래서 아침 진흙으로 자꾸자꾸 연불을 하든 주뢰을 하든 잠수를 하든 높은 스님을 찾아가서 공부법을 배하라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대구에서 부산 서울 갈름이 자주 걸 남쪽으로 돌려놓으면 부지런히 하게 하지 제가 밤낮없이 열심히 하니까 어디 가요 부산 가고 제주도가 뒤집는 국종을 틀어 지혜의 방향에서 그래서 연불을 자 그래 가면 10년 가고 20년 30년 가면 대도는 몬성취해도 관상이 깨끗하면 신기가 엉키는 거야 몸이 막 가벼운 연기가 싹 자는 자면 싹 죽으면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면문집에 튀어나오고 지혜가 나 그 다음에 도덕심이 뭐한 높은 거야 그 용기가 막 나온 지, 덕, 죄, 세관, 이런 가축 인물이 추리라 요거는 이제 마음의 체라 해 마음 닦는 체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마음 서는 거다 이제 마음의 용심을 우체하노 하는 요게 비법이 있는 거예요 요걸 신법이라 해서 공부를 하든지 그 다음에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 다음에 군략가가 되니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공통적인 비법이 있어 복이 신법이라 요거만 잘 쓰는 개인이고 하고 잘 사는 거다 마음 서는 거다 암만 위대한 공부해도 소가지 틀게 쓰면 화를 당한다는 거다 이때까지 설교 그거 아이고 그래서 오늘 약을 열어보는데 자, 내가 한숨을 접하게 사아갈래? 아니 갑자기 왔는데 내가 해 주고 싶지 않지만은 대부분 전 창시 시절에 우리 회장은 중심으로 모든 맹들한 인연 때문에 천상 내가 자주 한다면 오늘 대접으로 혹시보다도 이게 더 좋더라 혹시나 먹으면 똥으로 나오면 그만 이뻐 요약을 자아악 씹어 먹으면 금색만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색만을 여러분 복수하고 건강하고 복수하고 알았어? 알았어? 응 한번 들어 볼래? 네 감사합니다 진리가 멀리 있는 저 산을 헤매다 보니까 보물을 찾아 이 산 저 산 돌아다니고 집에 와버리 매화꽃이 똥앞에 핏던 많이 진리를 찾아 이제 저절로 교회를 댕기게 해도 이미 지가 지 생활에 왕아 있다 그래서 오늘 고약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길은 모든 병이 불평, 불만에서 열이 올라가 병이 된다고 했지 불평, 불만, 반대마음에서만 해 불평, 불만, 반대마음에 먹고 배난하고 질환하고 고마운 마음 아닌가 감사하는 내 은혜징으로 생각해 그 사람이 내 신세징으로 생각해 자연의 은혜를 생각해 생각해봐 눈물이 나도 고마우면 바로 암세포에 나 바로 딱 많이 안 해도 돼요. 5분만 해도 포로만 해도 돼요. 그게 무엇이 생기지 않아요? 베타 엔돌틴 호르몬이 생겨요. 불편을 빡 찍는 거예요. 불편이 있습니다. 고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입으로 고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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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마음을 고마워해야 돼요. 해보라고요. 쉬운 거. 하루 만 벌 고맙다 해야 조명이 고마우세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자. 가르치기 좋게.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침에 자고 나면 50 이상 넘은 사람. 자는 잠에 죽는 사람이 있대요. 잉? 간밤에 안 죽어서 안 고맙다. 맞네? 자고 나 안 죽었구나. 고맙습니다. 그다음 50, 60, 70 동안에 위장, 폐장, 간장을 막 불이 먹었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다 소리 한 일이었어요. 위암 걸리봐라. 음식이 아무 상용없다. 천안을 주면 뭐하래. 내 죽는데 위암이 걸리면. 그런데 여러분 위장을 맵고, 식고, 짤고, 과식, 간식하고, 굶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위장을 오늘 수십 년 불이 먹는데 고맙다 한 일이 있나? 고맙다 한 사람 손 들어봐. 지랄 하지마라. 거짓말 어디서 설교를 들었겠지. 고마워한 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위장을 치다 보고서 아, 한 번씩 봐라. 오늘 암에 안 걸리는 거야. 대학 병원에 암 한 장 한 번 봐라. 위암 걸리면 못 먹으니까 죽는 거야. 건강할 때는 말을 안 듣는 거야. 병 나면 아짝은. 도둑박 전에 위암간을 고쳐야 돼. 그래서 아침에 자고 나거든. 내가 오늘 60세거든. 63년을 말이야 불이 먹었는 거야. 위장을 차. 합장을 해. 위장을 치다. 여러분 합장해. 여러분 위장을 가만히 마음으로 살펴봐. 일생을 여러분 불이 왔는데 그러다 과식을 하고 지내 자빠야 자는데 밤새도록 위장은 믹사기에 가라가 노랜 비로 똥을 만들어 갔네. 형은 나. 그 위장인데 고마워하단 말이야. 오늘 한 번 해보자. 위장님 감사합니다. 위장님 감사합니다. 위장님 감사합니다. 위장님 감사합니다. 자, 봐모. 고마운 생각이 나는 거야. 눈물이 솔로 나오면 보기 엔돌틸한 홀모로 갈게. 위장님의 원리도 정확하게 들어가. 너 토너가 무식한 정도 막 싫은 소리였지만 내가 이 악설이야. 닭가듬이 외국에서 돈을 쳐서. 그러면 위가 막 기분이 좋은 거야. 막 당기다 놨다. 또 죽을 하는 거야. 안 죽는다 이 말이야. 처먹고 위장은 학대랑이 또 처먹는다. 지랄. 과식 내 줄게. 그만. 그 다음에 잘해봐라. 그 다음 폐에서 공기를 척. 산소가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오면 위장에 암만 여어놔도 소화되네. 폐암이나 척 하니 땡. 그래서 그 시에는 또 공기 들어온 거 말이야. 그 공기를 마시고도 척. 코에 또 묘하게 하느니. 그 안 하지. 여러분 몸이 조화를 이렇게 콧구멍이 틀이 딱 나가고. 꼭 걷는 거니. 그 더러운 목이니만 걸러가 이렇게 나아주니까. 폐잉대한 고마워. 앞장에서 배장님 감사합니다. 배장님 감사합니다. 배장님 감사합니다. 배장님 감사합니다. 배장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심장에서 푹 건 피를 말이야. 간장에서 맨대로 올려주기 위해서 막 동을 치면서 심장의 고동 소리가 돼. 심장 팡맙지 걸린 오면. 버스를 타면 환자고장마다 밀린다. 이렇게 헐떡거리는. 심장이 더 심장이 약간 바람을 부터 그 노래야. 마흔 배이 그었어. 우리나라에 심장 제일 강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건 꼭 공부해야 돼. 김재중 선생이. 심장은 뭔만 두드림 하고 바다에 비 박아여도 고통을 더. 아직 본받을 말하대. 심장 님 감사합니다. 심장 님 감사합니다. 심장 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간장에. 간에서 저 주장에서 인슐린 뽑아 올려가지고 간에서 피를 맨대로 심장을 돌려주는데 간경화나 간암이 걸리면 끝났다. 병을 든든한 감을 치다 보면 그 다음에 손을 가 수시로 하면 간경화 걸리는 사람도 돼요. 손을 더 커서 언젠가 간장님 감사합니다. 간장님 감사합니다. 간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이 기분이 좋아 병을 살았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신장이 든든해. 허리 아프고 여자들 허리 아프고 남자들 늙음이 빨리 자초하고 다리에 이상이 오고 밑에 하체 이상이 오는 거는 성생활을 너무 지켜요. 정객을 유출해가 신입을 하고 그래서 장객할 때 여자들은 안 오는 기부지 오락기가 아니란 말이야. 허리 아프고 다 놓고 나가면 분만에 가지 마라. 뭐 먹고 살기라고 너 죽을 때까지 부터라. 그 여자가 바로 피바람 먹는 게 있습니다. 그 편이. 될 수 있으면 장객할 때는 못난 여인인데 가면 괜찮아. 못나니까 가까이 안 가거든. 가까이 가면 내 몸을 지켜주는 기름이 있어. 침하고 정액이 있어. 침이 깨이면 어떤 것도 소화한다. 그 다음에 웬만한 피바봉은 침을 바르면 다 나가면 이 파로틴하고 노담륨이 있어. 살균도 되고 소화도 되고 화장도 돼. 새벽에 제가 여자들은 기도하고 난 뒤에 침이야. 신경질 낸 침은 독이 돼. 기도하고 난 뒤에 침을 가. 얼굴에 그래. 뭔데 뭐. 아. 어떤 위대한 화장품으로 줬다. 침이 나가면 오래가면. 그 다음에 고기 먹을 때도 침을 대기 발라먹으면 막 소화가 바로 되는 거야. 침 마린 날이 죽는 날이다. 나이 먹어 봐. 이상한 게. 어제 안 그랬지. 나이 침이 넘으면. 아마 침이 마린 게 아니라 침 싸고. 이 버릇은 죽읍니까. 그 다음에 빼골을 구식구식에 정액이. 정액이 차 있으면 여기서 안을 만드는 거야. 무슨 일하는 에너지가 그었어. 이걸 야야. 한 마누레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거 1차, 2차, 3차로 술 좀 먹고 땡이 됐지 뭐. 이 사람 아들이 전부 초빙이가 돼. 한 50대만 해. 가시나. 퍼덽퍼덽한데. 가시나는 독이 강해 이래가지고. 내 애들 오면 내가 자세히 본데 이러면. 응? 여자는 피딘 봐. 해. 흑이 새벽에 거짓하면 바로 죽는 거야. 나 전부러 재수가 없다. 차하고 박쥐 아니면 상사하고 털. 응? 보니까 아내가 지혜가 있거든. 딱 반으로 준비해놔. 새벽에 가까이 팍 술일 거야. 응? 당신은 오늘 살라고. 응? 그래. 저. 이렇게 이제 정혜가 가둬놓으면. 그러니까 너가 전신에 돌려주면. 그 다음에 힘을 꽉꽉 해지하는. 이 수련법이 있다. 해가면 심하고 정혜가 꽉꽉 썰. 수련법이 자꾸 하면 마음 자세야 돼. 자지가 총각 자지가 억울해져. 어린아이를 돌아. 그래서 장생 불사의 지혜가 돼. 예수가 붙여. 이 실제는 지금 안 죽고 계신다. 지금도 500, 700, 1000세 사람들 쏙 사. 그 사람들 제일 빛밖에 유출을 안 받는 거야. 정혜가 유출을 안 해. 그 다음 성생을 해도 정혜가 유출 안 하고 성생을 하면 장수한다. 같이 장수한다. 화생이 막 보는 거야. 우리 아무나 되나. 탈경에 가야 그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아래 한 50년대 할 때는 점잖은 사장 부인 내외가 미그네 타서 좋았어. 한참 듣때만. 친구는 무슨 재미로 사는 거야 이런. 재미 많이 보고 빨리 뛰지. 알았어. 이 관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척. 온몸에 막 홀몬에 사놓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모르는 거야. 세계에서 제일 감사 소리 잘하는 놈이 잘 사는 나라야. 20년 전에 원각사 초청을 받아서 강렬에 들어 갔단 말이야. 미국 놈, 미국 놈 별부로 있나. 내가 가면 다 잡아먹겠는데. 갈수록 겁이 나는 거야. 많은가 많다. 아이, 땡큐 컸다. 땡큐 이기다. 미국 놈이 사네이다. 땡큐, 땡큐. 이것도 미국에 지금 와 있잖아. 이태리도 와 있고 지금. 내 제자들이 미국에서 로마다. 예일 나오는 애들이고 하반 나오는 애들 수시로 당겨. 그래서 잠깐만 더. 땡큐, 서. 땡큐 마스터. 우리 중국, 우리 신들은 암만 첨입해 봐. 고마 소리 안 한다. 나 입에 물어. 니 방향이 뭐하고 되지 말고 핸디나. 쪼끄미래. 아리가드 생끼리. 미국 상겸이 들어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또 일본 상겸이 들어갔다. 70명은 노파가 깨끗이 안 된다. 들어갔다. 하이, 오쇼 사메이잖아. 오쇼 사메. 이래 하지마. 쪼끄미래. 아리가드로 수백 명 들었는데 왜 그거 나오노. 돈을 100불 빼있다. 이게 바로 세계 경쟁력 외놈들. 우리 상겸이 들어갔거든. 죽놈이 들어간 이사가가 뻥치다 보더라고 이래. 한 번 훑어보네. 그럼 내가 이제 물건 사고 이제 뭐 50불짜리, 20불짜리 뭐 있어. 거기서 이거 좀 깎을 수 없는 게. 한국에는 깎을 수 없는 게. 이 세계야 내가 모리나 이만. 좀 깎을 수 없는 게. 안 돼 안 된대 이랬어. 에라이 드러븐는 거고 나고. 세인 남으면 비판하고 욕하고 말이야. 진짜로 싸움이 돼야. 이게 되겠어. LA 유익 가봐라. 60만 70만 기업부가 모이면서 싸움. 거기다 똥갈부까지 수출해 가야. 그때 다 죽이노. 미국은 행정제도가 뛰어나 니까. 한 사람은 가만히 두는 거야. 땅 밑에 동북북북이 다 안다. 이만 추월같이 못 보는 거야. 그런 거만 인증을 데리고 있는 거야. 왜 이래. 그래서 이 이식을 통치지 않고 나라가 안 된다고. 왜 지금 80년 전에 도산 안 차가워. 그 얘가 이제 조그마 박통이 새마을 사업이다 바로. 건면 자조 협동하는 바로 이 정신이다. 60에서 70까지는 전 공무원도 새마을 공무원 있다. 시점 하고 싶었던 게 여러분이 오늘 이만큼 믿는다고. 뭣도 모르고 말이야. 6시 되면 국제 하강생하고 극장에 가도 애국가 안 부리면 그것도 도깨라고 하고 싸움 없애봐야겠다. 그다음에 청와대 개방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이 자식들이 어디 있어. 청와대의 우동천무가 안 된다. 그런 찬란한 왕궁이야. 전 백성을 통치하는 선의가 있어야 돼. 카트라는 말이야. 미국 행정부를 뭐. 요터까지 다 없애야 돼. 사실은. 돈 깨놓고 집안에 온 대통령까지 돌아다. 미국 정치 다 망개라. 대통령이 버스 타고 되면 되겠나. 검수하게 한다고. 대통령이 걔더라도 뭐라 얘기해. 머리 한 번 서는데 국가가 왔다 갔다 한다. 재벌이 검수하게 한다고 말이야. 기차를 보통 열차를 말이야. 내 서린 데 내려간다고. 헐렉거렸네. 그러나 말이야. 1년 동안 또 가난한 직공이 고향에 돌아가고. 이제 또 그 포사로 가야 표가 없어졌단 말이야. 말이야. 잘한 것 같아. 검수한 게 말이야. 그런 검수가 아니다. 재벌은 재벌. 나 관광고나 비닐 타고 가라. 그 배가 아니다. 나는 당신의 사도를 지켰다. 그런데 이것을 지켰다. 내가 klar.' 나는 탓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